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의 상처를 받았을 땐 힐링영어 김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예비고 1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마주하게 될 영어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중학교 영어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짠! 1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교과서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 본문의 양이 2배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느꼈을 거예요. 지금 중1, 중2, 중3으로 이렇게 딱 거쳐오면서 아, 중1에서 중2 갔을 때는 딱히 교과서 본문이 엄청 늘었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안 들어요. 근데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어? 본문이 좀 확실히 늘었네? 확실히 풍부해져요. 좀 빽빽해집니다. 그거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딱 보면 그거의 2배 정도 돼버려요. 양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본문 자료 아무거나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중3 거. 근데 이제 중3 거 중에서 그나마 좀 많은 걸로 일부러 가져오려고 했어요. 보면 453 단어입니다. 단어수를 다 세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보게 될 본문 중에 하나인데 뭐 740 단어.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근데 이게 그냥 교과서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972 단어짜리도 있어요. 얘는 확실히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본문의 양이 확실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평소부터 대비를 좀 잘해놓지 않으면 평소부터 내가 영어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하지 않으면 막판에 몰아치기가 조금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얘는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근데 본문이 2배 늘어나. 어 선생님 그래도 전 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뭐 본문 2배 정도? 괜찮습니다. 외우면 되죠. 뭐 근데 두 번째 시험범위에 교과서 외에도 엄청난 양의 어려운 외부 지문이 들어가요. 어 쌤 외부 지문이 뭡니까? 외부 지문 이런 거죠. 교과서 외에 부교제 여러 문제집 같은 거 하나 해요. 뭐 예를 들어 EBS 문제집. 뭐 올림포스라든지 아니면 리딩 파워라든지 다양한 문제집을 하게 될 텐데 또는 여러분들 3월, 6월, 9월, 11월에 이제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고1 들어가서부터. 근데 이제 그 모의고사를 어떤 학교는 다 보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선택적으로 골라서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모의고사를 보던 안 보던 간에 적어도 3, 6, 9, 11월에 모의고사라는 게 어쨌든 실시는 되어지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의 지문들이 여러분들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6월, 9월 모의고사를 안 봐. 안 볼 수도 있어요. 안 보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험범위에는 그 모의고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응. 네, 그런 게 외부 지문인데 외부 지문은 기본적으로 어렵죠. 교과서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어도 어려워요. 그리고 문장의 호흡도 길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보여드릴게요. 뭐 외부 지문 자료 중에서 이제 그 EBS 리딩 파워라는 교재가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저 사심 없이 그냥 아무거나 하나 긁어온 거예요. 꼭 막 난이도로 어떻게 해서든 어렵게 보여야 되니까 어려운 걸 뽑아야겠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가져온 거예요. 한번 보시죠. 딱 봐도 어, 좀 어렵네. 이런 느낌 들 거예요. 보통 다 이런 정도의 난이도의 지문들이 즐비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외부 지문이 몇 지문이나 나오느냐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적게는 15 지문 많게는 50 지문 이상 학교마다 달라요. 어쨌든 15 지문 이상이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교과서 범위보다 훨씬 많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는 외워서 어떻게 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 고등학교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아무리 많은 양의 그 외부 지문, 교과서도 다 외우는 친구들이 분명히 한두 명은 존재합니다. 전교에서 보면.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더 특별한 거고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일단 요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기본 소양을 좀 갖춰놔야지만이 그게 된단 말이야. 전략을 쓰더라도. 실력이 있어야 전략이 먹히죠. 그쵸?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또 조금 이제 영어에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얘는 뭐냐면 이제 수행평가가 굉장히 빡세지거든요. 수행평가가. 수행평가 여러 개가 있죠. 뭐 영작도 있고 스피킹도 있고 단어도 있고 듣기도 있는데 이제 뭐 스피킹 영작 같은 경우가 모든 학교에서 분명히 하게 되어 있어요. 영작. 대부분의 학교가 영작을 합니다. 근데 영작만 해도요. 어떤 식으로 수행평가가 나오느냐. 크게 세 가지거든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 그러면서 쉬운 경우. 주제 필수 영작 요소를 미리 알려주고 지정된 날짜에 수행평가 실시. 얘들아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이거 영작 수행평가 볼 건데 뭐 주제는 너의 꿈에 대한 거야. 그리고 이 글 소개는 뭐 분사 구분 한 번 써야 되고 관계대명사 뭐 목적격 추격 한 번씩 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다음 주 수요일에 시험을 보니까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미리 한 번 대충이라고 써놓고 첨삭도 많이 받고 저도 적극적으로 첨삭을 해드릴 거지만 저도요. 여러분들 수행평가 기대해 주세요. 첨삭 많이 해드리겠지만 첨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달달달 외우다가 이제 시험을 보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쵸잉? 고런 게 있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주제가 5개에서 10개. 주제를 엄청 많이 줘. 그 다음에 필수 영작 요소를 줘. 이것도 미리 알려주긴 해요. 그러고 나서 수행평가 당일에 전체 주제 항목 중에서 택 1에서 실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빡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가 많아. 주제가 많은 것 중에서 이제 수행평가 당일날에 제비뽑기 같은 걸 통해서 야 오늘은 그래 이 주제로 한 번 해보자. 영작해봐.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벌써 이 수행평가 대비 양이 몇 배가 늘어나. 적어도 5배에서 1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글을 이렇게 5개, 10개를 써놓고 첨삭도 다 받고 나서 이거를 달달달 다 외워야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대처를 하죠. 그쵸? 벌써 힘들어집니다. 어느 정도 영어적인 소양이 있는 애들이 잘 보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주제 필수 영작 요소 사전 공지 없이 요게 이제 대박입니다. 세 번째. 아무것도 공지해 주지 않고 그냥 야 선생님 평화가 다음 주 수요일에 본다. 주제 미정. 내용 미정. 바로 주제 제시 후 2,300 단어로 자유 영작을 해봐라. 요거는 그냥 그냥 영어적 소양 그 자체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학교가 요 1번을 채택하는 학교라면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하겠지만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최악의 경우도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솔직히. 그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를 하는 게 낫죠. 손해볼 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좀 해놓자는 거죠. 그쵸? 여러분도 제 마음 아실 거예요. 이렇게 수행평가도 달라지는 부분.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 요약입니다. 일단 한과당 본문의 양이 두 배 정도 된다라는 거 교과서 그리고 어려운 외부 지문들이 막 추가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수행평가 굉장히 빡세진다라고 하는 거 그럼 결론? 겨울방학 때 영어 공부 합시다. 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앞으로 있을 캐스트에서 뭐 문법 또는 단어에 대한 꿀팁을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문법 기똥차고 야무지게 잘 가르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겨울방학 때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